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모네다 요게 영상 다음으로 나왔는데요. 세트 구성입니다. 국민이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렴하게 해놨어요. 한 세트당 한 바구니 48,000원에 똑같은 가격으로 해놨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국민이들이고요. 일본부터 한번 보실게요. 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 나오셨고요. 펜지. 자, 이거는 노비턴트. 노비턴트고요. 이거는 단빌이에요. 단비. 사각군에 이렇게 심는 게 있습니다. 라울이고요. 라울입니다. 네. 이거는, 플로리 린제. 아, 플로리 린제. 아, 플로리 린제. 아, 플로리 린제. 아, 이거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고요. 1번입니다. 3원 8,000원. 네, 1번. 2번 보실게요. 2번에, 이거 릴리 신어입니다. 네, 여름. 아, 작가성의 가분입니다. 어, 플로리 린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성입니다. 이거는. 애성. 아, 왜 여기로 쁘러서 이렇게 해놨지? 네, 이름 없네. 아, 이거는 아우렌시스. 네, 이렇게. 이거는, 아, 5개네. 5개로. 2번이고요. 48,000원입니다. 2번. 네, 3번 보실게요. 3번. 요거. 아, 자, 멕시코 미니마네요. 로이, 도인지 로인지 이렇게 해놨고요. 프리티입니다. 여기는 프리티. 예. 네, 이거는. 온리 오와네. 온리 카페 가봐라. 예. 예, 라레나 하나 있고요. 요거는 가을의 설이 설합니다. 이렇게 북쪽이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가격은 4만 8천원에. 택배비 없이 그냥. 택배비 무료. 자, 요거 4번이고요. 연봉입니다. 연봉. 요거는 애성이고요. 요 아이는 도이. 일단 아이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 화분이 이뻐요. 예, 흥미화. 예. 아, 군생이네요. 밑에도 다글따글 올라오고 있어요. 맵이 납니다. 예, 6종 4번이고요. 4만 8천원에 4번입니다. 네. 자, 어븐 갈게요. 어븐에. 음. 울리 카테 카봐라. 자, 요거. 참 이쁘네요. 아직 물은 바쁘게 들지는 않았지만은. 통통하고 예뻐요. 담비입니다. 요거. 담비. 머금 뷰티. 이거요. 니크샤나. 자, 니크샤나. 이거요. 프리티입니다. 요거. 잘 들었어요. 시크린도 꽤나 요거 비싸요. 자, 6종이고요. 5번입니다. 5번에. 3원 8천원. 5번. 아, 6번. 보실게요. 6번에 보시면요. 모란입니다. 모란. 라울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자, 러우. 자, 러우입니다. 시크림 하나 있고요. 프리티입니다. 아, 이렇게. 여기는 5종으로 해놨는데요. 조금 큼직큼직해요. 자, 4만 8천원에. 6번입니다. 6번. 아, 6번이고요. 자, 7번 보실게요. 7번에 프리티가 있고요. 요거는 르비턴트입니다. 네, 르비턴트. 릴리시나. 예. 요거는, 아,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하나 있어요. 네비나고요. 단디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종이고요.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4만 8천원에. 7번. 4만 8천원. 예. 8번 보실게요. 마크스입니다. 마크스. 릴리시나 하나 있고요. 세도이데스. 예. 이런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 자, 러우 하나 있어요. 러우입니다. 하고. 까라솔. 아, 까라솔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또. 자, 9번. 예. 68번이네요. 요거. 8번입니다. 가격 똑같아요. 4만 8천원에. 자, 요거는 9번. 9번 보실게요. 두 번에. 요거. 스와. 겨울엔스. 요거 미니마입니다. 자, 폴리빌린제 하나 있고요. 요거는 아레나. 다만 알고. 아레나. 자, 아레나. 요거는 이런거예요. 아이스타. 아이스타고요. 4만 8천원. 4만 8천원. 5번입니다. 아,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아, 문스턴 하나요. 요거 문스턴입니다. 요거는. 아, 조이스. 아, 플리크금. 요거는 그린큰이고요. 요거는 8천대차라네요. 6천대차라. 요거. 포토시나. 요거요. 자, 요렇게 이제. 요거는. 10번. 4만 8천원입니다. 10번입니다. 예. 요거 11번. 한번 보실게요. 아, 요거 홍목이고요. 아, 멀리있어서 마커스. 아, 요거 마커스네요. 마커스 하나 있고. 요거 크림베리. 크림베리입니다. 요거 라울이고요. 요거 수입니다. 수. 아, 아우렌시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용봉이가 심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요거 11번이고요. 다만 8천원에. 자, 11번입니다. 네, 오늘 요거. 국민이들 여를 심어놔서 있는 거는 11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까지 준비고요. 이제는 단품으로 좀 메달의 소개 좀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 히아리움. 요거 12,000원에. 히아리움. 자, 12,000원입니다. 히아리움 12,000원. 자, 이정도고요. 여기 보시면 소인제검입니다. 오늘 소인제검도 요거 세일해서 또 내놨어요. 2만원에 이제 나가던 아이들. 요거 16,000원에 오늘 4,000원 내릴게요. 자, 16,000원. 어떻게든, 동이컨만 해. 동이컨보다 좋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 16,000원입니다. 소인제검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요거 이쁜아이들 요거 새로 방금 들어왔어요. 요거 아이 이름이 앙무검이래요. 앙무검이고요. 자, 2만4,000원에. 이것도 2,000원 내려갖고 2만4,000원에 나간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금채. 금채. 뽑아서 보내고 이거 채로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하고. 요거는 요. 우리 사장님 왜 하나 심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아, 색상도 너무나 이쁘죠? 요거 뿌리가 다 나와요. 내릴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뽑아본 겁니다. 뿌리가 있나 않나. 뿌리가 완전 내렸다고 합니다. 요거아. 앙무검입니다. 자, 2만4,000원에. 이쁘죠? 너무나 이뻐요. 2만4,000원. 자 여기까지는 아이들입니다. 준비가 좀 되어있어요. 다음에는 히아리나입니다. 히아리나. 히아리나 군생이고요. 2만원이네요. 군생입니다. 엄청 커요. 공유컵에다 대서 해보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죠? 자 이렇게. 금지간아이고요. 히아리나 2만원짜리입니다. 군생입니다. 에그리온이 있는데요. 에그리온도 이렇게 금지에 관한 대품인데요. 자 2만원에 나가고요. 2만원짜리 금지합니다. 그린 퀸이라는데 이거는 2만원, 만원하네요. 자 멀리서 잘 안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자 레드 크라우스. 희한하게 하고. 아주 퐁퐁하고 이쁘네요. 자 6천원입니다. 2도짜리고요. 자 6천원은 레드 크라우스. 자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4천원입니다. 꽃이 이쁘네요. 4천원. 꽃이 이쁘네요. 네? 꽃이 이쁘네요. 꽃이 이쁘네요. 이거 꽃이 아주 이쁘네요. 저 안에 버클리. 이거는 버클리인데요. 아 수영이 이뻐요. 네. 자 버클리 2만원. 군생어. 묵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핑클룹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저거.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군생도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이쁘게. 자 2만원입니다. 이것도. 핑클룹이. 요거는 뭔지 꽃이 요렇게 하프죠? 요 이름은 홍.. 공작환이래요. 공작환 만원씩 하고요. 요 꽃 좀 보세요. 가운데. 꽃이. 큰 노란 꽃이 이렇게 피네요. 자 만원짜리입니다. 만원. 공작환.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 인어 이슬. 이거는 2만원. 이거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 비슷한데 좀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꽃이 요거 꼭대에요. 요거 대우에서 핀데요. 요거는. 흰색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자 오늘 요거 단품으로도요. 메다이 이제 이렇게. 아 소개했는데요. 자 잘 보셨나요? 아 이쁘죠? 이거.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